31일 네이버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 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오늘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을 하나 공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제학인데요. 동성제학이 어제도 상한가를 쳤는데 어제는 제가 수익률을 올려드리지 않았고요. 오늘은 창사일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상한가 종목을 오늘로서 처음 거론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반동구간이 왔다가 조정구간이 오면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조정이 오면 카페 종목 추천주가 공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성제학은 저희 카페에서 좀 아쉽게도 이게 1000%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제 카페가 2012년도에 개업을 하면서 이 구간에 1000, 1000원대에서 1500원, 600원에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인데 이게 1900개 종목의 시향 분석 자료를 올리면서 아쉽게도 이 종목을 제가 4,100원대에서 추천 의견을 드렸습니다. 4,100원이 이 정도 구간인데 그래서 오늘로서 상한가가 244% 정도 수익밖에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틀림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동성제학이 오늘로서 창사일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요. 아주 강한 반등이 왔는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저희 카페에서는 4,100원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244% 수익밖에 되지 않지만 이 바닥이 지금 1,400원 아닙니까? 1,400원이고 거의 지금 1000%를 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 들어가면 큰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희 카페에 동성제학을 제가 이전에 어떻게 추천드렸는가 여기 보시면 이 분석 자료가 있죠. 상한가 107% 한번 일부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121선을 넘어가야 된다. 바닥분석가 4,100원 상한가 쳐가지고 31% 수익 중이다. 바닥매수자는 강력홀딩해라. 이렇게 해서 이 분석 시황 자료 공개를 여러분들한테 일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제학 130% 수익 후 하락 중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성제학 이날 상한가 쳤고요. 2014년도 8월 20일 동성제학 상한가 종목 그 다음에 2014년도 8월 25일 71% 수익 중 동성제학 31% 수익 중 상한가 55% 수익 중 해서 여기 보시면 동성제학 시황 분석 이렇게 해서 자료가 근거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바닥분석가 4,100원 수익률 55% 수익 중입니다. 강한 반등이 연일 올 시점입니다. 강력홀딩하십시오. 이렇게 시황 분석 자료가 근거자료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31%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옵니다. 71% 수익 중입니다. 바닥매수자는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석 자료는 일일이 현재 것까지 보여드리면 이거 한두 끝도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안내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쳐가지고 107% 추가 반등이 지속적으로 오는 구간입니다. 바닥매수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입니다. 홀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 동성제약이 창사일에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꼭지 목표가가 거의 1차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습니다. 동성제약 고점에 물리신 분이 이제 곧 생길 수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십시오.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꿈의 1000%의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선정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바닥주를 선정하셔서 인생전환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1000% 칠 수 있는 대박주가 1000% 예측하는 종목, 1000% 예측하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00개입니다. 100개. 이 100종목을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은 싹쓸이를 하시면 싹쓸이 하시고서 그냥 세월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자산이 5배, 10배가 늘어나는 시기가 곧 온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산이 6배가 늘어나는 시기가 곧 온다. 저까지 같이 한 번 더 있어서 그냥 세월만 기다리세요. 이제 우리 공개에 속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공개에 속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개에 속이 될 것입니다. 잘 ray돼프로 싱쓸이 하시고 공개에 속이 될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